필모를 보니까 끊임없이 연기했고 절실했고 항상 열심히 해왔다는 게 정말 와닿았는데 제가 경험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10년이 넘는 저의 연기 세월 동안 저는 사실 항상 절실했어요. 20대 때는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나는 타고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? 그런데 그런 저의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그런 자격지심들이 오히려 저한테 그냥 더 노력해야 돼. 그리고 더 집요해야 돼.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해야 돼. 너무너무 잘 모르겠고 좌절한 순간들이 찾아와도 항상 생각했던 건 그래도 연기가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. 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임재원 씨의 이번 연기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고 이 역할에 절실했고 모든 걸 걸었구나.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노력이 부족해서 제가 그래서 못해서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설령 제가 못하더라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노력을 알고 있는 지인이라든지 부모님 정말 이걸 함께 기뻐하시고 남다를 것 같아요. 가족들도 저희 엄마도 이번에 제가 한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너가 한 인터뷰의 말들 중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. 저는 그래도 연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. 라는 말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우리 지연이가 매일매일 그렇게 울고 집에 와도 맞아 지연이는 한 번도 엄마 나 그만두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는 말에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왜냐하면 부모님 옆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. 네 네 맞아요. 저까지 막 갑자기 눈물을 나려고 하죠?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 얘기하면 저도 모르게 울고 싶어서 그때 막 인터뷰 때도 이렇게 많이 눈물이 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배우구나 이런 옷도 어울리고 이런 옷도 어울리는 배우구나 그리고 정말 작은 것도 하나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노력하는 배우구나 정말 연기를 사랑하는 배우구나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작품으로 또 다른 역할로 항상 해왔듯이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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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